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 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또 오늘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이번 주 방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방향성과 또 지금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종목을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52주 매법이 개인 투자 분들께 많이 좀 도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2탄을 잠시 후에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시장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드리고 또 강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이제 500조의 룰이라고 하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500조의 룰에 조금은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즉 500조의 룰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500조를 넘었을 때 횡보하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도 500조가 넘게 되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춤한 틈을 타서 SKI닉스가 100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키 맞추기입니다. 언어 특정 종목이 먼저 달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뭡니까? 후속주자들이 키 맞추기 하는 이런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조금은 부진하고 조금은 아쉬운 모습의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에는 될 것 같습니다. 즉 삼성 SDI가 50조. 삼성전자가 500조니까 삼성 SDI가 50조 정도 되겠죠. 50조까지 치고 올라가니까 삼성 SDI는 좀 쉬고 다른 종목 뒤에 올라오는 이런 장세가 맞춰져 가는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키 맞추기 장세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막 키 맞추기 장세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적용은 정확한 기준과 투자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급등주를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 그리고 급등주 매매는 어떠한 로직을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2, 3개월 만에 급등을 하고 눌림이 발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좋은 종목들 많이 갔잖아요. 지금 장세에서 항상 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자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투자법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종목 혹은 내 종목을 분할 매수해서 추가 매수할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은 가장 앞서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타기가요. 잘못하면 전략이 아닙니다. 굉장히 리스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물타기와 정확한 타점, 정확한 투자법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릴 수 있는 매매법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충분한 어떤 투자법과 또 여유로운 매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장세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키맞추기 장세입니다. 장세가 선도주자가 앞으로 쭉 나가는 장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 같이 하락하는 장세가 있고요. 지금 장세는 선도주자가 앞으로 나갔으면 이제 덜 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키맞추기가 이루어지는 장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종목별로도 키맞추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또 산업별로도 키맞추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전에 상승하지 않았던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 산업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체크하고 접근하신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 강의 어떻게 하면 잘 매매할 것인가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앞에 QR코드 화면에 하단에 보이실 겁니다. 우리 이제 QR코드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또 참여하시는 방법이 나오고요. 혹은 샵 377입니다. 샵 377으로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시게 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주 일요일이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트렌디한 시장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와 이야기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기준선 52 급등주까지는 저번주와 같죠. 제가 시원장님께 굉장히 좀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2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을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종목 혹은 그러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펀더멘탈적으로 재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눌림이라는 키워드를 더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놓쳤어요. 아쉽잖아요. 그럼 추격매수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이슈가 같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 52 급등주 눌림의 해법 시작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보시게 되면 이것이 수지파동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 평자리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죠. 지금은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기본이. 근본이 잘 되고 기본이 잘 돼야지만 지금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지파 중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로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목균형표에 대한 내용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왜 매력적이냐. 한눈에 어떤 파동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일목균형표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은 가격론, 시간론, 파동론 중에서 가격론에 대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죠. 일목균형표 한눈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과 차이점 뭡니까? 이동평균선은 모든 종가를 이어가지 만든 걸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르고 일목균형표는 고가와 저가의 어떤 중심값을 잡는 것을 우리는 일목균형표라고 부릅니다. 즉 아무리 가격이 사이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최고치와 최저치에 대한 중심값만이 가격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기간 설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동양사상에서 입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 중도론의 입장에서 중간값의 입장에서 중심값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직까지는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목균형표 간단 보기의 두 번째 섹터를 보시게 되면 제가 그중에서도 오늘 할 부분은 저번이랑 똑같죠. 이 미래선 52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52, 제가 깔끔하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52의 값은 52일간이라는 뜻이죠. 52일간 최고와 최저의 중심값을 찾아가는 건데 그런데 이 52일값에 대한 기본 로직은 이동평균선, 무빙에버리지의 며칠선과 같다? 그렇죠. 61선과 같다. 61선은 3개월 정도 되고 우리가 분기초세선이랑 같고 저번 주에 강의 보시게 되면 급등주는 대부분 3개월 안에 모든 시그널과 모든 패턴과 모든 파동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 61의 값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 강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거래일 안에 대부분의 파동이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동값 중에서 오늘 제가 하는 부분은 1목균표 기준선 52를 통해 예전에는 돌파 매매를 지향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눌리는 자리는 어딘가에 대한 노지까지도 맞물려서, 붙여서, 연결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매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죠. 매매법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급등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2에서 3개월이 대부분입니다. 기간으로 보게 되면 토요일을 빼고 40거래일에서 40거래일에서 60거래일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이고요. 급등 기간 중에 중식값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최저와 최고값이 있으면 52일의 중식값이 계속해서 고가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중식값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세상승 이후에는 대시세상승 이후에는 모든 종목들은 뭐가 필요하다? 숨고르기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숨고르기 시간이 필요하고 중식값 이하에서 매수시 숨고르기는 저점이 어떤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이죠.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7% 혹은 전고점 그 다음에 신고 돌파 세 가지 매매로 여기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7% 혹은 전고점 혹은 신고 돌파 이 세 가지 매매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로직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급등했던 종목이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 모멘텀이라는 것은 상승할 수 있는 유효 어떤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효 힘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접근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로직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고 또 함께 생각해보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소통하는 부분은 샵 37715 황주명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또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로직까지 이제 딱 저장이 되셨죠. 딱 저장이 되셨으면 이 로직 굉장히 단순한 로직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패턴에 대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날 이란 종목 그죠. 다날이 참 재미있어요. 원래 이게 의미는 다 좋은 날 이란 의미였는데 예전에 하락을 많이 할 때는 다 이 종목에 조식하면 다 날린다. 이래서 다날이었대요. 근데 요즘 상승을 많이 하니까 이 종목에서 하면 다 날라간다 해서 또 다날이 바뀌었다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누군가 이야기해서 이제 알게 된 또 이름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자 다날 같은 경우도 시세를 이렇게 분출을 하죠. 대량 거래와 함께 시세를 분출을 하는데 참 이때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랑 그 다음에 이게 상승했던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가 있으면 그 가상화폐가 있고요. 다날이 만든 페이코인이 이 가상화폐를 페이코인으로 바꿔서 전자결제를 할 수 있게끔 쉽게 하면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바꿨다라는 노직 이 부분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고 상승 이후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눌림이 나오는 거죠.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재차 이렇게 눌렸죠. 눌리고 나서 재차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반등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중시 여기는 거 중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기준선에 대한 부분들이죠. 즉 시간이 지나 보니 이 종목은 시간이 지나 보니 다시 중심값 기준선 50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1봉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52주로 바꿉니다. 어? 이러니까 좀 아시겠죠? 자 26인데 지금 제가 52 이거 주봉이라는 뜻을 표현했죠. 52 하니까 62선도 같지만 52주로 바뀌니까 어떤 거예요? 1년의 평균이 주로 바뀌죠. 1봉 기준도 그렇지만 주봉 기준 자 보시게 되면 기준선 52의 값을 가지고 자 지금 52 주로 바꾸니까 1년 값이 되는 겁니다. 1년의 평균치의 중심값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회 같은 경우도 재고 시세를 많이 준 것 같지만 1년 평균치의 중심값을 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딱 최저점을 잡는 거죠. 좋은 종목은 주봉상 기준선 52값에서 잡으면 크게 1일 1일이 없다. 즉 1년의 중심값 정도에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있고 모멘텀이 있고 펀더멘탈이 있는데 종목이 안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준선 52의 값에서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매수하고 싶은데 이게 기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기간을 기다리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손실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면 기준선 52포인트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크게 무리수 없이 잡을 수 있겠죠. 견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내용들은 많죠. 쿠폰결제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에 결제 관련된 어떤 자동결제라든지 결제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고 그런데 자 보세요. 주봉상이지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서 한번 거래량은 불었지만 재차 다시 거래량을 만들면서 주가를 부양시켜버리죠. 왜? 주식은요. 항상 상승과 하락이 반복합니다. 한 번 정도 차익실현이 나온 거예요. 차익실현이 나오고 나서 개인들에 대한 어떠한 투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치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자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참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요. 뭐 경고용 키로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 이런 데서 추경매수하고 싶죠. 이게 이제 일주일 이게 2주일 차거든요. 근데 기다리시면요. 만약 현대바이오가 한 번 정도는 더 상승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모멘텀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된다면 자 분명히 경고용 치료제 이슈가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준선 50이 올라오고 튀잖아요. 자 이게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 22,500원에서 35,000원이면 약 30% 구간씩 움직이는 겁니다. 주마다. 그러니까 전고자리에서 물론 더 뚫고서 날라갔지만 이 전고자리에서 박스 매매만 해도 이 종목은 여러 번 할 수 있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전고 돌파했지만 투심이 무너질 것 같으면 다시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노지까지도 만들어지는 거죠. 전제 조건은 뭐예요? 대량 거래를 갖고 기준선 51을 주가 주봉 기준으로 뚫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의 중식값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종목이 좋은데 사람들에 대한 이게 왜 맞습니까? 사람들의 심리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주식은 또 심리잖아요. 아 이 정도 자리되면 중간값 정도 되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프라이스적인 가격적인 이론이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성된 프라이스 값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우리는 잡는 거죠. 그러면 아 이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준선 52 주봉상에 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1봉상에도 마찬가지로 쓰겠지만 이번에는 주봉 52죠. 급등 이후에 거래량 대량 거래 이후에 눌림자리에서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을 잡고 접근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의 경우를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시죠? 정말 저게 맞습니까? 아마 내용이 살려있는 내용이 잡혀있는 펀더멘탈 관련된 용목들을 다 검색해보세요. 아마 기준선 52에서 대나수가 걸립니다. 왜? 그것이 주식의 심리니까 중간만 해라 중간간만 해라 그거의 핵심은 뭐예요? 1목균형표의 기준선 52입니다. 제가 만든 선입니다. 기준선 26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준선이란 거고 저는 그래서 52의 값을 명목했죠. 미래의 가치를 보여준 데서 무슨 선? 미래선 52라는 표현을 씁니다. 52 52일간의 최고와 최저의 중심값 이게 결국은 미래선 52의 값입니다. 두 개의 케이스를 봤는데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죠. 보시게 되면 세원이라고 해서 요즘에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상장 임박 기대감은 굉장히 많은데 전기차 전기차라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테마로 불었죠. 어떤 테마로 불었죠? 친환경 뉴딜 그린 뉴딜 테마로 붙었죠. 그러면서 더 큰 상승이 보였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루시드 모터스가 상장을 임박하고 8740원인데 여기서 중심값으로 떨어졌다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매수하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이게 심리적인 매수 가격이에요. 심리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부분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데서 들어가서 수익을 보면 좋겠지만 심리적으로 물론 추격하는 매수 방법은 제가 강의 드렸어요.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놓쳤다라는 전제하네. 우리가 그 모든 그 많은 걸 다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놓쳤을 땐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선 52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기준선 52자리에서 매수했으면 5천원이었고 여기서 8천원이면 약 60%의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8천원대 쫓아 들어갔으면 추격 매수했으면 물론 고난이도 테크닉 같고 분할 매수로 하거나 고난이도 단탈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일반적인 개인은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여유롭죠. 물론 마이너스 폭이 있었습니다. 5천원에서 4천원까지 약 마이너스 20% 구간이 발생을 했지만 했지만 결국은 우상향 패턴으로 돌려나갈 수 있는 그림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내가 봤던 종목 내가 접근했던 종목들이 결국은 어 나 이 종목 갔어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소문이 나요. 이런 데서 특히 이런 데서 소문이 나. 그런데 갈 수 있는 종목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지금 전제조건은 뭐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전제조건은 3배 10배 이상 안 간 종목에서 나옵니다. 힘을 다 분출하지 못한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강의 때 텐베거 10배 갈 종목은 텐베거라고 했는데 텐베거 간 종목은 모든 화력을 다 쏜 거예요. 그거 말고 화력을 쏘다가 잠시 이제 주유하는 공간 에너지를 모으는 공간 잠시 에너지를 모으는 공간에서 우리는 매스 포인트를 잡자라는 부분이 이 투자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 세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모멘텀이 있었다면 놓쳤으면 놓쳤으면 접근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자 네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게 되면 세노텍이라고 해서 원래 전기차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히토리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대세 시세가 나왔어요.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 썼네요. 그죠? 중요한 건 10배 이상 갔느냐 3배 이상 갔느냐 큰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하고 수익을 내고 싶고 투자 포인트를 보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자리를 보고 있다가 만약 여기서 이제 더 좋은 건 이런 데서 들어가서 바로 수익 나는 거지만 그 자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매주 어떤 박스권 10%에서 20%씩 박스권을 만들면서 단탈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 자리가 뭐의 값이에요? 52주 값이에요. 52주 그래서 52주 심리적으로 이 52주 중간 값에서만 갖다 댄다면 매매가 어려워야 쉬워요. 쉽죠. 근데 이게 쉬워 보여도 내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52주라는 값이 중심 값이죠. 근데 이렇게 쉽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매매법 대신에 이제 뭐예요? 모멘텀을 항상 찾아라. 그리고 모멘텀이 그 탐백어간 종목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화력을 다 쏜 거는 아무리 힘을 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도 로직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맞춰서 우리는 또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다 모셨다. 미래선이다. 즉 기준선 50 미래선이죠. 미래선 기준선 52의 값과 일맥 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기준선 점점 방법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드리는데 특히 이델리 지도 맵 맵에서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매주 1일 전용 8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도를 굉장히 중요하셔야죠. 종목 적용 부분 찾을 때도 이게 다 그거잖아요. 위치 선정이잖아요. 주식은요.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위치 선정하는 거예요. 어느 위치를 잡아내느냐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들어가느냐 저 위치에서 들어가느냐 아래 위치에서 들어가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엔스소프트입니다. 엔스소프트 하게 되면 제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게임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좋냐면 게임의 장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무엇이냐 파급력이에요. 파급력 자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고 또 만들어서 해야지만 게임은 뭐예요. 한번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면 그 플랫폼 속에서 게임은 진행이 되는 거죠. 게임은 진행이 되는 거고 그 게임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그 파급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연결선상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적 게임 관련지로 지속적으로 두각받는 게 엔스소프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엔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부양되고 눌렸다가 재차 반등 나오는 이런 노지까지도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엔스소프트가 그렇게 좋았는데 어디서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는 어디서 들어간다? 기준선 52 그 대신에 전제조건은 원래는 뭐예요? 이게 지금 1봉으로도 보이지만 주봉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1봉, 주봉 다 통해요. 기준선 52는 1봉에서도 한번 체크해보고 주봉에서도 체크해보시는 겁니다. 1봉상 기준선 52도 맞고요. 기준선 주봉상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럼 주봉이에요 뭐고 1봉이 뭡니까? 주는 한 주 단위고요. 1봉은 매일 단위입니다. 그런데 추세를 상승 추세를 빨리 탄 종목은 1봉상으로도 크게 무리수가 없습니다. 주봉 이거는 주봉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1봉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스토리를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봉상으로 그런데 나중에 눌림자리 확인하셔도 단타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녹십자 사실 녹십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주봉인데 대량 수급이 터졌어요. 이틀 동안 이때 이제 뉴스가 나왔죠. 무슨 뉴스가 나왔었죠? 혈장이 혈장 치료제가 도움이 된다. 그런데 혈장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은 녹십자와 셀트리온이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과거 이력으로도 혈장 치료가 있다. 혈장 치료제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낳은 혹은 백신이 있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 혈장을 뽑아서 그리고 환자에게 투여를 했을 때 그 투여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혈장 치료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30만 원 돌파했을 때 추격 매수를 했다가 이게 이제 30만 원에서 약 50% 정도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40% 하락을 하니까 단기적으로지만 이걸 버티는 게 참 힘들죠. 감내하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또 이탈을 했어요. 녹십자는 느린 종목이니까 아무리 모멘텀이 좋거나 혈장 모멘텀 패턴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매매하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하기로도 30에서 20만 원 사이 이제 혈장 치료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기준선 주가 52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받겠지만 여기서 뭐예요? 다 물량을 대부분 놓죠. 놓고 나서 30만 원에서 약 70에서 80%가 상승을 했습니다. 70에서 80%가 상승을 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거래소 종목이다 보니까 또 뭐가 확인이 돼요? 안정성이 또 확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서 산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대부분 또 본전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대한 기억 때문에 던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준선 51을 맞고 투자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기준선 51을 맞고 전국까지 오게 되면 내용으로 확인해야 돼요.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7%를 갈 종목인지 아니면 20%를 갈 종목인지 아까 세노텍 같은 건 7%에서 단사 치는 게 유리했겠죠. 아니면 모멘텀 그러니까 모멘텀은 유모에 따라 정고를 돌파할 건지 이 셋밖에 없습니다. 깔끔하게 7%짜리 20%짜리 정고짜리 그러면 이 종목은 정고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정고에 대한 부분들이 녹십자에 대한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아직 그 코로나 치료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정고 돌파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었고 정고 돌파 이후에 최소한 50% 정도는 가니까 왜냐하면 수급이 한번 쏠리고 힘이 모이고 패턴이 모이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로직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한 번만 더 볼게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시죠. 유라테크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품절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품절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수소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품절주와 글쓰차를 많이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금 소액주주가 적다. 소소 소 소죠. 그런데 이 종목이 대량 수급이 붙었어요. 대량 수급이 붙었고 이 종목은 제가 원래 6천원 때 많이 말씀을 드려서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그 종목 자체가 눌립니다. 이렇게 눌리는데 여기 살짝 좀 미세하게 못 눌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준선 기준 기준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는 매수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가 매수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적이 받쳐주거나 수소 모멘텀이 없으니까 수급이 붙이면 어떻게 전고까지를 봐야겠죠. 전고 이거는 뭐예요? 오버슈팅이고요. 그러니까 방향은 세 가지죠. 자 7% 그러니까 20%로 봐야겠네요. 20% 20% 만원에서 12,000원 20% 나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고 돌파 혹은 전고 이건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돌파와 거기서 매도가 있어요. 전고 매도가 되겠죠. 전고 매도 혹은 20% 매도 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눌리고 나서 뭐예요? 7% 단타가 되겠죠. 그래서 7% 단타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숫자를 그냥 딱 정해놓고 매매를 합니까?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식은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AI 매매 요즘에 TV를 방송을 보시다 보면 방송 중에 요즘에 AI 대 사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AI는 딥러닝이 가능하죠. 계속해서 반복된 어떤 전산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익숙해지게 되면 러닝을 하게 되고 그 러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더 잘해요. 보면은 사람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그게 체력적으나 심리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 사람은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변수들이 발생해요. 이거 조금 더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상황 상황마다 변수다 보니까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계는 따박따박따박 따박하다 보니까 오히려 확률상에서는 AI 쪽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과중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매매하실 때도 항상 그런 기준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제가 만약에 지금 수익에 대한 부분들 기준선 매매됐다 그럼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종목의 가치가 7%를 갈 가치인가 아니면 20%를 갈 가치인가 아니면 전고 돌파냐 전고 매도냐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약하니까 전고 매도로 보겠다. 근데 수급이 워낙 품절주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땅 하면서 공이 굉장히 탱탱볼처럼 튀겠구나. 이러한 노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함께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하시는 방법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샵 377이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QR코드 이렇게 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핵심 사항들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기준선 매법 특히 이 기준선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거 참고로 주봉입니다. 주봉 저번에 이제 제가 주봉 1봉을 여러 번 얘기 안 드렸더니 어 안 맞아요 차트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봉 투자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한 번 또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 종목이었어요. 포스코 엠텍 사실은 이제 남북 경영업 관련돼서 이슈로 많이 좀 움직였었죠. 근데 이제 포스코 자체들이 워낙 좀 잘 나가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도 갔었죠. 포스코가 케미컬을 필두로 해서 지금 포스코 자체가 전기차랑 그 다음에 수소차로서의 변모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은극재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컬 포스코 강판 이런 쪽이 났거든요. 포스코 엠텍이 또 자동차와 포스코 현대차와 또 협력기대감으로 또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로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기준선 52에 있을 때는 원래 제가 급등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수면 아래 있는 종목이에요. 수면 아래 있는 종목 수면 아래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매를 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굉장히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길 바라죠. 스피드하죠. 스피드한 곳을 잡으려면 기준선 52는 뚫는 거 근데 그 뚫을 때 뭐가 붙어야 돼요? 프라이스는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발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격과 거래량이 같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프라이스와 발륨에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한 주 만에 기준선 51를 빵 뚫었어요. 한 번 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축축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숨을 쉬는 경우 핵핵하면서 숨을 뭐라고 하죠?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 매수단파 포인트는 이런 자리들이 나오게 되죠. 4천 한 2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에너지가 모이면서 단타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구간도 발생하지만 손실률이 굉장히 작게 발생하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치고 올라오면서 20, 30%까지 상승을 만들어내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기준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닥에서 기준선 위로 올려놓고 내용과 펀더멘탈이 있으면 이제 나 시작합니다. 나 좀 봐주세요. 힘이 힘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체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 52 밑에 있는 종목을 안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년 기준으로요. 위에 있다는 거는 평균치 밑에 악성 매물을 싹 걷어놨다. 근데 기준선 50 밑에 있다는 건 아직도 악성 매물이기 때문에 그거 뚫으려면 힘이 빡 줘야 돼요. 쉽게 그럼 여기에 굉장히 무거운 누군가가 있는데 이 무거운 누군가를 강력한 대량 거래형으로 확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말랑말랑말랑 말랑해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주식은요. 어떻게 한다? 차분하고 말랑말랑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국정보인증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 게 힘이 조금 다르잖아요. 보세요. 여기는 압도적으로 그냥 뚫어버리잖아요. 빵 하고 그럼 이 머니는 이 머니는 어디가 있냐고요. 다시 그 머니 중에 일부는 차익실현을 하겠지만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자 이 대량 거래가 이 대량 거래가 단순히 그냥 한 번에 끊으려고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파악해야 돼요? 주식은요. 의중을 파악해야 돼요. 숨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숨은 의미는 이 눌림에서 발생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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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죠. 자 지금 5천원에서 6천원에서 8천원이면 30%씩 툭툭툭 20-30%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박스권 매매만 해도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매매 포인트는 1번 7% 수익을 내겠다. 2번 20% 수익을 내겠다. 3번 전고를 하는데 전고는 크게 두 가지죠. 돌파를 할 거라 예상하는데 돌파 자리에서 매도하겠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반반일 수 있겠죠. 한국정부에 있는 게 내용이 좋으면 아 전고라는 것이 이 정도 자리인데 한 20% 정도 수익을 한 번 내고 전고 돌파를 한 번 기다려보겠다라고 갈 수도 있겠죠. 종국 자체가 신용비율이 좀 급하게 올라와 있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수익을 굉장히 따다다다 연결선상에서 구분해놓으면 매매 자체가 굉장히 단조로워지면서도 여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주식 매매함에 있어서는 항상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자리는 높잖아요. 높고 내용 펀더멘탈이 좀 약했고 자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충분한 뭐예요? 조정기간은 1년 그 다음에 1년 6개월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치고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1년 6개월을 이후에 뚫은 건 뭐예요? 나 매물 소화 과정 다 됐으니까 지켜봐주세요라고 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지켜보세요라는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 보시기에 쉬운 거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시가총객께서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에서 잃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식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제 말이 와닿을 거예요. 늘 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번다라는 개념밖에 없잖아요. 근데 잃는다라는 개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기하게 다 벌 거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번다 1에 잃는다 9예요. 그러면 이 1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체계적인 학습과 체계적인 투자법들이 일맥상통하게 딱 연결이 돼야지만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테마도 중요하지만 이 수급 2주 이상의 대량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흐름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패턴을 찾을 수가 있다. 프라이스와 뭘 찾아라 발륨 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로직을 계속해서 찾으면서 접근하신 것이 결국은 주식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례가 굉장히 좋은 종목 대신에 전제조건은 뭐예요? 모두 다 한 번 더 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근거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섹터로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는데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 가면 좋습니다. 항상 저는 주식시장은 응원하는 입장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빠진다가 아니라 지금은 희마추기장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500조의 규모의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천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천조가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촌마크겠죠. 그러면 어떠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볼 때 어떠한 고점을 뚫었잖아요. 고점을 뚫고 지금 이경률로 1년 기준으로 평균 단가가 여기서부터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인데 지금 기준선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값지가 올라간 건데 약 1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두 배가 그 큰 삼성전자가 두 배가 왔어요. 그럼 충분히 이제 뭐예요? 갖다라고 지우개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갖다라고 전제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를 사도 됩니까? 라는 퀘스천을 많이 주세요. 퀘스천 이렇게 딱 들고 있거나 아니면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 괜찮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자리 우리가 쉴 수 있는 자리들에 대한 고민도 있겠죠. 삼성전자를 길게 보신다고 해서 배당을 바르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어디서 사야 됩니까? 어디서 사야 된대요? 7만 원. 삼성전자는 약 지금 자리에서 7만 원 정도 안 오면 안 사면 되니까 7만 원 정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히라고 나오죠. 6에서 7만 원 정도가 삼성전자 매수단까지 그럼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왔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왔어요. 그럼 어떤 계산을 하는 게 뭐예요? 이 종목을 7% 수익을 낼지 그럼 7만 원에 7%면 얼마입니까? 7만 5천 원이 될 수 있었지 아니면 8만 4천 원이 될지 7이 14니까 아니면 전고점을 갈지 아니면 전고를 뚫을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이 내가 좋은 종목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면 그럼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실은 퀘스천이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이 잘 가는 것도 중요하고 상승의 흐름을 타는 것도 중요하고 펀더멘탈에 대한 크기로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과 모멘텀적으로 지금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면 왜 이렇게 키맞추기가 되냐면 이거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약바이오가 먼저 썼어요.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갔어요? 대한민국에서 2차전지가 갔죠. 2차전지가 갔어요. 2차전지가 가면서 요즘에 키맞추기로 이 사이사이마다 뭐가 갔냐면 IT가 갔어요. 가상평하면서 관련된 건 다 IT들이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하락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내려오고 있고 2차전지는 키맞추기를 만들고 있죠.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2차전지는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그 다음에 이 IT IT 산업군에서는 아직 상승을 만들고 있죠. 그럼 덜 오른 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덜 오른 게 뭐냐. 그게 이제 후속주자 키맞추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안 갔어요. 자 제약바이오주중에 안 간 건 뭐예요. 제약바이오주중에 안 간 거 이런 걸 생각해요. 암이 다시 돌아오겠죠. 암 미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암이랑 줄기세포 이런 게 안 갔잖아요. 맞습니까? 제약바이오주중에 안 간 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소비주중에 안 간 게 중국 소비주들이 안 갔죠. 중국 소비주들이 안 갔고 그리고 뭐가 안 갔습니까? 5G가 안 갔고 이런 것들이 가는 동안 이런 것들이 순환매되는 동안 이 종목은 다시 흘러져 내려오면 이런 타이밍에서 매수되고 이게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안 다시 이게 또 낮아지겠죠. 이게 주식이에요. 왜? 자금은 순환매하니까 자금은 순환매 안 되니까 제가 2차전지 안 좋다고 할 때 전 좋다고 했었잖아요. 제약바이오주중에 갈 게 암이나 줄기세포 쪽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안 갔잖아요. 중국 소비주중에 실적 나오는 거 봐야 되겠죠. 5G 안 갔잖아요. 5G 중에서 안 간 종목들 봐야 되겠죠. 그게 또 순환매로 하고 이게 또 떨어지면 이게 가고 왜? 저울질에 키 높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게 사실은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산업도요. 단순히 예전에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산업 필요 없고요. 종목 단타만 잘하면 됐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단타만 잘하면 되면 뭐냐면 정말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넓게 보고 있으면 예민해지지 않은데 그냥 과정 과정 과정마다 보면 이게 텅텅텅 예민해져요. 점점 더 사람이 여유로워지는 건 뭐냐면 많이 알고 멀리서 이렇게 볼 때 그때가 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랑 함께 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런 산업적인 사이클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산업 사이클을 이해해야 주식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명쾌한 타이밍은 기준선 50이죠. 기준선 50인데 주몽상에서 기준선 50이고요. 37715 황주명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혹은 혹은요 QR코드로 이렇게 딱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항상 지금부터는 산업 사이클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들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가상화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물어봐 주시는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느 정도 상단이 있으면 특히 중시가까지 빠질 겁니다. 화폐나 주식이나 지금 비슷한 모멘텀으로 갑니다. 왜? 거래의 양이나 흐름 자체가 비슷한 노지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볼게요.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투자 판내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그래도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대차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궁금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올라왔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약진을 보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이클의 변화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이유로 잘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물론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스마트폰의 혁신을 잘 따라갔고요. 일단 애플이 스마트폰을 바꿨을 때 같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코끼리 쉽게 얘기하면 일본 일본 쪽 전자제품들을 또 한국에서 잘 따라갔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맨 처음에는 어떠한 카피하는 수준에서 지금은 독창적인 수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현대차 모멘텀이랑 같이 붙는 게 포스코 모멘텀이죠. 포스코 수소차 전기차 그런데 카파가 커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전기차 자체가 그리고 수소차가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누구냐. 결국은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고 그 부품들이 같이 어울려지는 곳은 현대차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멘텀과 함께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기대 목표치들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잘 보시게 되면 지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일전에는 기준선 50일을 붙여서 움직였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종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수부의 견인차와 함께 지수의 상승과 함께 결국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게 뭐냐면 현대차가 없습니다. 언제 사야 됩니까? 지금 사면 저점이지 않겠습니까? 주식에서 제가 거래소 종목 오히려 작은 종목은 다른데 거래소 종목은 7년까지도 걸립니다. 잘못해서 어떠한 하방을 맞게 되면 왜? 시총 자체가 몇 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이야 1년 혹은 2년 3년이면 웬만하면 다시 도드래피로 다 올라와요. 그런데 시총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낮은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요. 주가 상승을 보시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빠지겠죠. 그러면 현대차도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18만원 이하라고 봐요. 들고 계신 분들한테 어떠한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없으신 분들한테 대한 접근성이에요. 그럼 이 18만원에 대한 로직 18만원 혹은 중간값이었던 12만 5천 여기 간격이 좀 크네요. 여기서 급등을 했었죠. 18만원에서 12만원이면 15만원 18에서 15만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8만원에 매수했다면 이거를 7%를 볼 것인가 혹은 20%를 볼 것인가 혹은 전고로 돌파할 것인가 혹은 전고에서 부딪힐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이 폭이 커야 이 폭이 커야 수익률도 올라간다는 거니까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시 내려왔을 때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시 내려왔을 때 재파동이 크다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폭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값이 크다라는 겁니다. 기대값이. 그래서 그 기대값을 갖고 주가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마찬가지.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갔으면 또 뭐가 될까요. 지금 현대차 쪽에서 키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게 포스코 케미칼이 갔잖아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충분히 가니까 포스코 그룹주 중에 안간 종목이 무엇일까 다 포스코 강판이 상가를 간 거예요. 그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전기차 중에서 안간 섹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또 수업차에 대해서 안간 섹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중에서 시총이 낮게 됐거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뭐가 된다. 키맞추기 해야 된다. 오늘 HTS를 딱 열어보세요. HTS를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시총에 대한 순위가 정렬이 돼 있습니다. 왜? 좋은 순위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이 종목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와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기아차의 시창은 딱 순위별로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간과 외국인의 키맞추기. 큰 종목은요. 기간과 외국인이 키맞추기라고요. 작은 종목은 개인의 키맞추기라고요. 그리고 오버슈팅난 종목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있고요. 그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키맞추기가 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모멘텀과 내용이 필요하다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단순한 노직입니다. 단순한 노직인데 일목균형표라는 내용을 오늘 제가 두 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저번주와 이번주 저번주는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뚫었을 때에 대한 일봉상에 뚫었을 때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다면 저희가 눌림을 이용할 때는 좀 기간에 여유를 두기 위해서 기준선 52의 값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기준선 52의 값에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템백어라고 그러죠. 10배 이상 간 종목은 기준선 52에서 매수를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10배 이상 간 종목은 다시 상승했던 10초짜리까지 내려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불타올랐던 종목은 충분히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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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도 수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들에 맞는 기법은 아니고 어느 3배 혹은 4배 2배 정도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기준선 52에 내려왔을 때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드리는 부분 중에 수익률을 아예 정해놓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아. 근데 모멘텀에 대해서 충분히 있다고 볼 때는 7%의 수익을 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장 상황과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시장 상황과 안 맞을 때는 20%의 수익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종목이 그래도 이전만큼 갈 때는 정보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정보 돌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직들이 순차적으로 정리되는 시간 그 부분 제가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샵 37715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저는 지도 투자 포인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이델리 맵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과 섹터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수익은요. 어떻게 보면 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그 위치를 잘 선점하는 기준 제가 이델리 지도 이델리 맵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